이 아로니아가 끝물이네요.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인데 거의 익은 건 따내고 덜 익은 것들을 남겨둔 상태입니다. 아로니아는 잎사귀가 줄기로 변해 가고 곧 줄기 끝에 요런식으로 열매가 맺히는 요런 특산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린 줄기들이나 가지들은 좀 갈색이고 2년 3년 이상 묵은 것들은 회색 위치로 변해가네요. 이거는 키가 큰 건데 제가 사람 키 한 키 정도로 잘라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름은 지난해 동그름이라고 거기서 농협에서 주는 그름을 주고 어허 요거는 우리 염소들이 원래 이 아로니아 잎은 안 따먹는데 우리 염소들이 이렇게 쫓아 놨네요. 인지는 뭐 적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. 아로니아가 독해가지고 안 먹는 것 같은데 염소들을 이렇게 다 따먹었네요.